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첨쇼의 진행의 문현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을 텐데요. 역시나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 때가 필요할 텐데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상담 항상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갈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적어주신다면 꼼꼼히 저희가 체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번에 그리고 0269 이렇게 전화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신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좀 속도를 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그렇게 좀 속도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하죠. 장 초반에는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은봉 전환이 되어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양봉 전환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조금 가중시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사실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박스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박스권 속에서 최근의 움직임,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게 들어오면서 지금 최근 한 근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의 매수세만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은 뭔가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여기서 팔아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나 위기는 기회다, 매수를 해야 된다, 바이더 딥이다, 조정시 매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환율 문제라든가 역시 경제 세계,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좀 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투자할 메리트가 별로 없다, 잠시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금리 인상을 조금 가파르게 올리겠다라는 연준의 이야기에 따라서 야, 그러면 한국은 얼마나 빨리 올려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지금 한국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시각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수 있다고 베팅을 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은요. 제가 2600부터 2777, 70포인트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횡부 장세입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2600을 무너뜨릴 건가, 저기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궁금증은 우리가 종목 하나만 딱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트, 광희, 그리고 제 방송, 상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저점을 무너뜨린 종목은 제가 보통은 손절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이죠. 저점이 무너졌으니까 손절을 하세요, 파세요,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점 무너지는 종목은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잡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2021년 9월에 만들어졌던 저점 6만 8천 5백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이 언저리를 지금 2월 정도, 3월 정도까지는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켜지나 지켜지지 않나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있는 과중에 지금 최근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냥 무너뜨리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버리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지금 저점이 무너졌으니까 다음 하락자리. 우리가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아파트 2층이 바닥이 있어요. 아파트 2층 바닥이 무너지면 거기 공중에서 떠 있는 건 아니겠죠. 1층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무너뜨리면 자기한테는 위쪽에서 봤을 땐 저점이 맞는데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천장이죠. 고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또 다음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바닥은 6만 원대가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6만에서 6만 천 원대까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비율, 굉장히 높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말은 얘가 밀린다면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지금은 저점 2,600포인트가 약간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2주, 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2주 동안 여기 올라오는 동안에 이게 올라오는 게 그렇게까지 반가운 상승은 아닙니다. 차라리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의 기회라고 보고 그냥 지금까지 현금을 못하셨던 분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금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2,600원 포인트가 여기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가 지켜질 것인가 지켜지지 않을 것인가 해서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손절 또는 매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모든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봐 드릴 수는 없고 종목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가져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좀 들 텐데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익 날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가도 안전한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탄탄하고 이게 지수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가격만 빠져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불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살아남을 것 같아. 실적이 선방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더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마음이 좀 편안한 기업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느냐 아니면 떨어지면 답도 없는 다시는 올라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기업을 들고 있느냐가 아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전화부터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론 헬스케어에. 어떤 거요?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 숟가락 비중이요? 12만 7,650원인데 30%. 12만 7,650원에 30%요? 아, 예. 비중도 좀 많고 매 숟가락도 좀 높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한 50% 넘게 빠져가지고 이거를 언제쯤 해야 좀 손실을 적게 갈 수 있을지 싶어서 멘토님 완전히 안 좋은데요. 조언을 좀 듣고 싶었어요. 일단 이거는요. 큰, 뚜렷한 제가 전략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비중도 좀 많으신 편에다가 매 숟가락도 이렇게 높다면 어쨌든 추가 매 수를 하면 참 좋긴 한데요. 추가 매 수를 하기에는 비중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은 가져가도 되는 기업입니다. 라고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회사가 나쁜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가격이 좀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기업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땐 좋아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사명제는 기업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좋은 기업이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저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올라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그걸 모르니까 어찌됐든 사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무한정 기다린다 생각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가져가도 되는 기업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가져가도 되는 기업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가 지금 손실 중이니까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6만 원대라든가 7만 원대 매도하실 계획이 없다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게 지금 5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조금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는 이게 5만 원이나 4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면 아마 지수가 좀 와장창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지수가 와장창하고 무너지는 느낌이면 TV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기입니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사면 큰일 납니다. 아마 이런 합창을 할 거예요. TV 돌리는 데마다 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시기에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기에 또 덜컥 샀는데 내가 위기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한 번 다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거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정도 있잖아요. 저 정도까지 혹시나 밀렸을 때 밀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전화를 주세요. 한 달 정도 지켜보고 밀리고 난 4, 5만 원 데서 밀리고 난 후에 한 두 달 정도 기다리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6만 원대 자리를 잡아준다면 지금부터 두 달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명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항공우주요. 한국 항공우주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네, 3만 9천 원에 20%예요. 3만 9천 원에 20%예요? 네. 일단 지금 한국 항공우주 3만 9천 원에 매수하신 자리는요.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돌파 매매라고 보통은 불러요. 네. 그래서 차트의 지난 전고점 자리가 뚫리면 보통은 매수해가지고 슈팅이 나올 때, 올라올 때 보통은 매도를 진행하고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지금 올라올 때 매도를 안 하신 거예요? 10% 매도했어요. 아, 하셨어요? 절반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을 매도하신 거네요? 3분의 1 정도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매도하셨으면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은 돌파하고 나면 돌파 지지 반등이라고 해서 뚫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템포 쉬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쉬는 게 여기 딱 진짜 자로 그은 것처럼 3만 9천 원에서 지지를 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게 아니라 3만 7천 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4만 1천 원에서 나올 수도 있는 정말 애매한 곳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냥 3만 9천 원이 무너지면 나는 또다시 비중을 지금 남은 거에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또 10% 정도를 매도하겠다는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매도, 내려갈 때는 매수 이런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격이 3만 9천 원이요? 3만 8천 원이요? 2만 7천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도, 내려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매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가격을 자꾸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라는 거예요. 등산 갈 때 밑에서 짐을 싸서 올라가서 먹으면서 올라가서 위에서는 가볍죠, 그죠? 가방이 조금 가벼워지고 배가 든든할 거 아닙니까? 내려갈 때는 좀 가볍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중이 가벼워지는 거죠. 지금 10% 매도 잘하셨고 또 내려가면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고. 그러고 또 내려가면 3만 5천 원이든 3만 7천 원이든 또 사면 되잖아요, 10%를. 그리고 또 3만 2천 원, 3만 원까지 내려가면 또 사면 되잖아요, 10%를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내려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그러면 3만 9천 원에서 매도하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매수, 올라갈 때마다 매도인데 왜 그럼 본전에서 매도해라는 건가요? 본전에서 굳이 물릴 이유가 없으니까 매도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간단하죠, 그죠? 네, 네. 이건 아마 로켓 발사 전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매도, 내려갈 때 매수만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수익 난다고 해서 뭐 시청자님이 인생이 바뀌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수익 나도 그냥 살림에 약간 보탬이 되고 지금 손실난 거 약간 회복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큰 꿈을 가지지 마시고 연습을 해서 내가 다음번에 좀 더 능수능란하게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가격을 잡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아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단타하면서 끌고 가도 되나? 장기적으로 단타하면서는 말이 안 돼요. 아, 예. 네, 장기적으로 단타하면서는 유럽여행 갈 것 같은데 편의점 같은 복장은 뭘까요?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냥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장기면 장기, 단기면 단기 이렇게 길게 보냐 짧게 보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장기로 가져가시겠다라는 계획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맞는 자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신 것 같고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연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롯데 리치랑 SK리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K리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한 10년 동안 정도 계속 모아갈 생각인데요. 어떤 식으로 모아가야 될지 예수금을 확보하면서 모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적금식으로 그냥 예수금 없이 모아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좋을지 좀 좋은... 그럼 일단 매수해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SK리치를? 네. 매수가라는 비중이에요? 6,500원에 한 5% 정도 됐네요. 일단 SK리치라는 종목을 상담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걸 빼놓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의 질문은 SK리치라는 종목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애초에 10년 계획을 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뭐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분석을 많이 하셨을 거고 조사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거는 모아가면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 걸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제가 또 SK리치에 대해서 왈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SK리치 투자하시고 이제 10년 계획을 짠다라고 했을 때 제가 10년 뒤에 뭐하고 있을까요? 모르지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시청자님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10년 후에 회사 그만두면 시골로 가서... 네. 계획 말고요. 그냥 지금 때려 맞춰보자는 거예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우리가 불의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뭐 미뤄질 수도 있고 땡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지금 시청자님의 질문은 10년 동안 내가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10년 동안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한 방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모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적금식으로 모아갈 생각에... 네. 그러면 끝났어요, 상담이. 적금식으로 모아가면 되는 종목이에요. 아... 종목이라기보다는 적금식으로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을 정해진 정답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냥 지금 여기서 한 방에 사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방에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그죠? 그러니 한 방에 사는 것보다는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 중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수익이 났을 땐 또 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할 일이 있을까요?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할 거니까 손실이 안 날 것이고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할 것이니까 수익 실현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3년 동안 매도가 없으면 배당금을 더 이제... 배당이라고 하셨는데 투자금이 100억 이상, 70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배당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당은 큰 돈 들어갔을 때 하는 거지 우리가 1억 미만, 10억 미만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배당금이 그렇게까지 짭짤하지도 않고 뭔가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금식으로 모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비중을 키워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걸 제가 상담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10초만 상담 끝났어요. 알아서 하세요. 끝내면 돼요, 제가. 이건 상담하는 의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조언은 10년 계획을 짜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제일 유리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제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치를 투자하시든, 삼성전자 투자하시든, SK아이넥스 투자하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적금식으로 모아간다고 하셨을 때 매월 그냥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요, 가격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모으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 실현 전략을 짜느냐인데, 지금 시청자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배당도 준다는데요, 그냥 가져갈 건데요, 10년 가져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사면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수익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계획 좋은데요, 10년 동안 내가 고정적으로 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지금 오늘 다 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동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하시되, 적금처럼 모아가시고, 그 적금처럼 모아가는 날짜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10년이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앞으로 SK리치는 상담받지 마세요. 평생 가져가실 종목에 거의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SK리치를 방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런 상담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방문도 한번 해보시고, 주주총회도 참여 한번 해보시고, 분위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정말로 10년 동안 가져가도 되는 기업인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상담해가지고 이거 좋은 기업일까요? 가져가도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적금처럼 모아가실 거면 날짜를 정하고, 가격 신경 쓰지 마시고, 떨어질 때마다 사라.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냥 내가 매달 정한 기간마다 사세요. 그리고 수익이 난 시점에서는 조금씩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실현시켜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팔았다가 샀다가 잘 하시면서 10년 가져가시면, 세상에 어떤 종목도 수익이 안 날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SK리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회사 방문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혜지 멘토입니다. 한번 상담하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연결이 오늘 처음으로 됐어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 경헌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이라도 손들 하세요.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손들 하시고 주식하지 마세요. 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봤어요. 많이 보셨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TV에서 누가 종목이 좋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 그래요. 저는 잘 보시면 저라는 사람은 몇 명인 것 같아요? 문현진은 세상이 몇 명일까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렇죠? 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종목,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를 이렇게 믿고 따라주시는 회원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회원님들께 또 종목을 줘야 될 것이고, 사야지 팔아야지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몇 천명이에요. 몇 천명, 몇만 명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라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전략은 늘 같아요. 같은 매수가에 같은 종목을 사면서 같은 매도가를 가져가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전략으로, 같은 사람에게 듣는데 사람들은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딱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여러 개 말 바꾼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이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 문제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서 그런 걸까요?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나고,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고, 제가 시키는데 똑같이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전문가가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생각으로 좋다, 안 좋다, 사라, 팔아라 할 텐데 우리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거의 천만 투자자들이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랑 샀는데 내가 팔았는데 안 좋다, 너 어떤 전문가도 좋더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전문가 안 좋던데, 나는 그 전문가, 다른 전문가 좋던데 아니야, 난 그 둘 다 싫고, 이 사람이 좋아. 다 각자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시청자님의 중심과 실력이 없다면요. TV에서 소비주라고 해서 마스크 집어던지면 화장할 거니까 좋다고 하는데요라고 해서 샀지만 가져가지도 못하고 걱정도 되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가면 올라가면 팔아야 될까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언제 살까요? 이래요. 우리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TV만 조금 돌리면 누구는 팔아래요. 그러니까, 문현진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속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정말로 내가 전문가를 통해서 좀 배우고 싶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수익을 좀 먹고, 뭔가 좀 좋은 관계로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판단의 기준이 없다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다니는 데 있어가지고 뭐가 안 좋냐면, 단점이 뭐냐면 계좌가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지금 잘 모르고 판단이 안 서고 내가 이걸 왜 사려는지, 내가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싶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싶으면 그냥 주식 접으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돈 지키는데 정말 도움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라고 한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아모레퍼시픽은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종목이에요. 소비주 맞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쓰면 굉장히 수혜될 기업 맞고요. 실적 좋은 기업 맞아요.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고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때 언제 팔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기업도 역시나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거 사서 뭐합니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처럼 사도 됩니다, 들고 가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휘둘리실 거면 오늘이라도 손절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고 올라올 때 본전이 온다면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시는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사야 되는 기업이지 물러 사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밀려내려간다면 12만 원, 13만 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조절을 해서 밑에서 매수할 돈을 마련을 따로 해놓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50% 매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오늘 답하시고 주식을 좀 더 공부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 진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전략 매도하시고 이거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볼 거에 비하면 큰 손실 아니에요. 제대로만 하면 계속 벌려요. 그런데 제대로 못하면 계속 잃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 다 하시고 그냥 방송을 재방송을 보시든 TV방송을 보시든 정말 괜찮은 사람 방송을 한 두 달, 세 달 정도 지켜보시다가 돈을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돈부터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시고 다시 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오늘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게 설명해드렸는데 제가 길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다면 이거 들고 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다음 전화가 지금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마다 제가 강연하고 있는 거 아실 텐데요. 월요일 오후 8시에 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가져가도 되는 종목은요. 하락장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세를 내지 않은 기업이고 그리고 다른 기업이 무너질 때 선방을 해준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안에 있으면 어두워 보이지만요. 검은색 안에 있으면 회색은 되게 밝아 보여요. 그런 느낌으로 회색인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좀 어려울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피과 같은 그런 기업들은요. 지금까지 빛이 안 났던 기업이죠. 근데 다른 게 어두워지면 당연히 밝아지는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업들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투자법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오셔가지고 많이 배우시고 지금은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발품을 파셔서 조금 내 기업들, 내 종목들, 내 계좌 포트폴리오, 내 돈이 어떻게 될 건지를 조금 판단해 보시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로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DB하이텍이요? 7만 3천원에 30%. DB하이텍이고요. 네. 7만... 3천원에 30%. 3천원에 30%. 네. 이거는 바로 차트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DB하이텍을 7만 3천원에 30% 사셨어요. 자, 매수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까만 손으로 쫙 꺼놨거든요. 아, 그래요?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위에요. 위에 있는 것 같죠? 네. 자, 아주 길게 볼게요.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쫙 보는 거예요. 1985년도. 바야흐로 1985년도부터 지금까지 쫙 봤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 위쪽이요. 아, 역사적인 고점. 아주 비싼 자리에 샀어요, 그렇죠? 주식을 어떻게 사는 게 수익 내는 방법일까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청자님께서 아, 저 젊은 놈이 모르는가 보다. 나한테 물어보는가 보다.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주식은 어떻게 사야지?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지 되는 걸까요? 아, 밑에서 사야 되는데요. 밑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21전에서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샀더니 내려와가지고. 21전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면 팔아야 써야지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가 아니고 팔았어야지요. 주식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거예요. 주식을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까 첫 상담, 두 번째 상담 쯤 이렇게 보시면 장기로 보려고 하는데 단기로 보려고 합니다는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멀리 보고 싶은데 가까이를 보고 싶어요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가고 싶은데 느리게 가고 싶어요. 이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정한 기준이 있고 내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빨리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21선 매매, 좋습니다. 21선 매매는요.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21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저서들도 많고 책도 많고 커뮤니티도 많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21선 반등이 나온다면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면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왜 그 다음을 모르세요? 21선이 무너지면 손절이에요, 바로. 네, 손절을 하려고요. 그러면 손절하셔야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장기로 한번 바꿔보고 싶고 손실낸 일이라고 하니까 손실금이 아깝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상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몰라요, 저도. 상담을 해가지고 지금 전문가 중에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냥 찍어가지고 올라가니까 내 말이 맞죠?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올라갔을 때 내 말이 맞죠? 이런다니까요. 그건 사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해야 되는 건 기준. 21선 매매를 하셨으면 21선 무너질 때 매도하셨어야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확실한 부분은 지금 시청자님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지켜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헤드앤숏어 패턴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11선만큼이나 중요한 이 위에서 하락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락 패턴 만들어지고 이제 저점 무너지면 하락으로 전환한다라는 것도 이 11선 매매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장기로 가져가면 물리기 뻔한데 제가 가져가라는 말을 쉽사리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없겠죠? 글쎄요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예 없을 건데요. 자꾸 내 마음은 손절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글쎄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절 좀 하세요 그냥. 지금 빨리 매매하신 그 기준을 정하셨으면 그 기준을 다시 지키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지금처럼 매매 기준을 잘 세우셔서 매매하시면 돼요. 매매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실패를 우리가 자꾸 부여잡고 있으니까 계좌가 망가지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당연히 놓아주고 다음번 매매를 잘해서 21선 매매로 성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을 자꾸 미련 가지지 마시고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자 DB하이텍이라는 기업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장기로 얻어가시고 비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 템백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코리아 센터를 이렇게 상담을 주셨네요. 8,349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9%인데 작년에 욕심 부리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일단 작년에 욕심 부렸으면 올해는 욕심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또 과욕불급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시세를 조금 더 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리아 센터라는 기업은요.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컴퓨터, 빅데이터 이런 쪽은요.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 엮일 테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본전쯤 왔을 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본전에서 가지 못하면 이번에 들고 가지 마시고 다시 저점에서 이렇게 좋은 기업을 다시 저점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는 건 안 무서워하면서 손절은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물리면 시간도 날려먹게 되고 기회도 날려먹게 되고 이게 오히려 더 큰 건데 사람들이 약간 조삼모사격인 것 같아요. 손절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물리는 것을 좀 무서워하세요. 손절은요.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 내가 한 발 뺐다가 두 발 전진하면 되는 건데 한 발 빼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끌려다니시지는 이번에 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올라오면 역시나 8, 9천 원대 되면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다시 또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본전 즈음에서 저는 절반 또는 전량 매도하시고 떨어지면 다시 사자. 만약에 내가 매도했는데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다른 거 하면 되기 때문에요. 제발 주식에 좀 미련 좀 가지지 말자.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현대모비스네요. 길게 끌고 가야 될까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또 적어주셨는데요. 현대모비스 잘 봐주고 싶은데 돋보기가 필요할까요? 뭐 어떻게 잘 봐야 될까요? 이거 현대모비스를 뭐 제가 잘 본다고 뭐 좋아지는 기업입니까? 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뭐 어떡해요? 26만에 산 내 잘못이지 뭐 어떡해요. 잘 봐준다고 해서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현대모비스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위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누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볼래야 잘 볼 수가 없는 기업이고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물려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려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현금 들고 있는데 얘가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은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 이유가 없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서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왜 삽니까? 도대체가. 왜? 뭐 때문에요? 지금 살 이유가 없어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을 때 사야지 하고 기다리겠죠. 더 안 떨어질 때쯤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물려 계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가져가도 되는 기업이긴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 투자를 하셔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역시나 18만 원대에서 17만 원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17만 원, 18만 원대라는 것은요. 2014년, 15년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자리가 되는데요. 저렇게 되면 어때요? 실적도 증가했고 외형도 증가했고 발전 가능성도 높은데 아니 2013년, 14년과 가격이 같아? 말도 안 되지. 이건 사야 되겠어. 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매수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17만 원, 18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요. 너무 사치입니다. 길게 끌고 가셔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17, 18만 원쯤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장기 투자로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바로 연결을 진행해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S요. L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만 3,400원에 40%요. 5만 3,400원에 40%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아니요. 높이 사가지고 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 낮춰놓은 거예요. 물 타기를 하셨는데 단가를 이렇게 낮추신 거면 되게 잘하셨는데요? 4만 8,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예. 잘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제가 대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LS라는 기업만이 아니라 시청자님이 앞으로 매매하시다 보면 꾸준히 투자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매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종목을 샀는데 물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거의 본전까지 오는 경우들로요. 자주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 이때 LS니까 이렇게 하고 다른 종목이니까 다르게 하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본전까지 왔다 그럼 본전에서 3분의 1 또는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기업이 한 번에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조금 심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올라왔을 때 2020년 말부터 해서 2021년 여기 한 중순까지 이쪽에서 주가가 6, 7만 원대에 와 있었을 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리 사셨을 때 좋다는 이야기 들으셨을까요? LS 기업 망합니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까요? 좋다.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다. 그러니까 좋다. 상담도 좋다. 기가 막힙니다.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TV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보시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좋단 말 듣고 매수하셨을 거고 좋다고 여기 많이 물려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실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물려있을까요? 아니면 실력이 조금 없는 분들 부족하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물려계실까요? 굉장히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좋다고 해가지고 사뜻만 물리는 분들이 꽤나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을까? 시청자님은 지금 매수를 정말 추가하면서 잘하셔서 매수가 잘 낮췄어요. 그런데 낮추지 않고 여기서 멀뚱멀뚱 끌려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상담만 보시도록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담만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정말 넘쳐납니다.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올라가게 되었을 때 본조놈의 이 사람들은 뭐하고 싶을까요? 메도하고 싶겠죠. 꼴배기 싫겠죠. 그렇죠? 메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횡보를 오래하고 좋다고 했던 그런 구간을요. 우리는 악성 대기물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좋은 아주 호재거리가 될까요? 방해물이 될까요? 예. 올라갈 때 뭐가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올라갈 때 막 부추겨주는 게 될까요? 부추기겠죠. 부추길까요? 여기서 막 메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 메도 기다리기 뭐 있는데 내가 올라오는 올라오기만 하면 팔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해물일까요? 어떨까요? 방해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가 물려있다가 본전 나오면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몸에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본전 오면 빨리 메도부터 진행을 하시는 그 습관이 필요해요. 왜? 항상 우리는 올라왔을 때 더 가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주식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경험 있으지 않으세요? 그런 거? 올라오면 더 가지 않을까 올라가면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메도 타이밍 싹 다 놓쳐보지 않으셨나요? 아유,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그랬고 LS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지 말고 습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지금 본전이잖아요. 미련 갖지 마시고 저는 절반 정도 메도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 절반으로는 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대 메도 한다고 생각하고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막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면 또 떨어질 건데 LS라고 하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은 맞아요. 실적 진짜 죽여주거든요. 정말 멋져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7만 원에 사지 마시고 4만 원에 사면 되잖아요. 좋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메도를 하시고 떨어지면 사자 생각하시고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 대로 사면 되고 얘가 그냥 가버리면 다른 종목이 있잖아요. 좋은 기업들. 그죠? 그래서 자꾸 한 종목이 이렇게 얽매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종목은요. 2천 개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본론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6만 원, 6만 5천 원에서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시라는 조언을 드려보고요. 다시 떨어지면 5만 원대에 상담을 무조건 사서 물린 것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괜찮거든요. 5만 원 떨어지면 사도 될까요? 질문하고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차트 이렇게 보면 매물이 지금 매물대를 이렇게 벗어났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물대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은요. 확증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심증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확증은 확실한 증거겠죠. 심증은요.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데 주식은 100% 심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차트든 뭐든 제 차트 보세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평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8년째 상담을 하고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뭐 어때요? 지금까지 신뢰가 있고 쌓이고 있는 이유는 이것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물대 차트도 좋은데 그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시고 올바른 거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차트 모양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물대 차트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 심리적인 그런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주식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는 지금 6만 5천 원 이상 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 그때 좋다고 해서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팔려고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6만 원까지밖에 못 간다. 이렇게 선을 잡으시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이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34만 6천 원의 10% 34만 6천 원의 10% 네, 20%네. 20%요. 이렇게 고가에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실적도 좋고 그리고 목표가도 한 50만 원으로 예약이 되고 그리고 계속 오르는 추세에 그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샀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주식시장이 1980년도에 열렸어요. 시작이 1980년도쯤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한 42년째 열려 있는 거잖아요. 거의 약 거의 약 40년째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40년 동안 수많은 증권사와 수많은 전문가들이 목표가를 제시를 해왔거든요. 네. 그 목표가대로 되었다면 40년 동안 전부 다 떼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것 같으세요? 주식으로 떼부자 됐다는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 목표가라는 걸 제시를 해왔는데 아니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그 말만 들으면 돈 벌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목표가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걸까요? 뭘까요 도대체가? 목표가를 4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왜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목표가를 듣고 그럼 우리는 단순히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목표가는 참고용인 거지 50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사가지고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 목표가가 50만 원까지 간다라는 것은 시청자님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랑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걸 시청자님도 지금 딱 느낌이 오시죠? 그죠? 네. 그거를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깨우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이렇게 남녀노소 안 가리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봤는데 어르신들이 주식에 대한 깨달음이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이치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이치를 아시는데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세 살과 같은 세 살 꼬마아이와 같은 아주 순수한 생각을 하세요. 세상은 날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거야 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저에게 그랬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거나 입 빨린 소리 하면 경계해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목표가 좋죠. 달콤해 보이죠. 50만 원까지 간다. 너무 달콤하잖아요. 이거 지금 36만 원인데 지금 사도 15만 원 주당 15만 원 수익 생기겠다. 그러면 사야지 얼마나 달달합니까. 그런데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목표가 제시한다고 했을 때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것이 우상향이 끝까지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올라간 기업은 단 한 종목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 주가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요. 우리 밖에 이렇게 운전하시거나 바깥으로 한번 경치를 보시게 되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저기 달나라까지 뚫고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파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게 하늘 끝까지 달나라까지 파도치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인생의 이치처럼 자연의 이치처럼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다 좋은 겸 맞아요. 너무 좋은 거 맞고 그래서 고점에 사람들이 사는 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외제차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돈도 없는데 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좋지만 내가 이 자리에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주가가 5만 원에 있던 거 10만 원에 있던 거 15만 원에 있던 거를요. 지금 35만 원에 사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산다는 건 누군가가 나한테 팔았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말은 이제 시청자님은 여기서 샀는데 앞으로 38만 원 39만 원 40만 원 사줄 사람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 더 속아줄 사람들 앞으로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무 바라지 마시고 지금 수익이 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빠르게 정리하시는 방면을 저는 선택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길었던 거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주식은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 이해도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깨우치시면 금방 실력 늦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외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속지 마라. 저는 지금 여기서도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로는 40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되 본전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매도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고 와보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IHQ를 작년 가을에 1800원쯤에 샀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계속 주식을 못 봤거든요. 너무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병원에 입원하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주식을 매번 볼 수도 없고 못 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도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하라 해도 된다. 하락할 수도 있지 뭘.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떨어졌을 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죠. 네. IHQ는요. 입원하기 전부터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왜? 적자가 나는 기업을 왜 사셨습니까? 애초에. 애초에 입원하기 전부터 적자가 나고 있는 걸 비싸게 사신 이유가 도대체가 저는 눈꼬만큼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런데 디즈니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적자가 나는 기업이 디즈니하고 이야기만 나왔다고 올라가면 됩니까? 그러게요. 저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성이 같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수혜가 되고 문현진한테 투자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혀 몰라요. 저는. 1명씩도 없어요.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똑같은 거예요. 디즈니가 대단한데 IHQ랑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그냥 주가만 급등한 거지 적자가 나는 기업이. 그러니까 가격만 비싸진 거품이었던 거고 포장만 번지르르 했던 걸 사신 거예요.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적자 기업인 거죠. 그리고 병원을 입원 딱 하고 나오니까 적자 기업이니까 당연히 주구장창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기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탈출 방식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세력들이 뛰어올려주기를 기다려봐야 돼요. 뛰어올려주려면 얘들도 매집을 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1,000원 또는 900원 자리부터 해서 1,300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 잡고 나면 일시적으로 뛰어오를 때 1,500원, 1,700원까지 한 번 뛰어오를 수 있는데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기업은 잘못하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답도 없을 겁니다. 저도 한 1,500원 선에서 손절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티어오를 때 하시는 게 최고 좋았는데 못하셨다면 1,000원 자리쯤 자리 잡고 나면 그때 이후에 티어오를 때 하시고요. 얘들 자리 잡는데 보통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쯤 노리고 슈팅 나오는 걸 기대해보셔야 되고요. 단점은 적자라서 그냥 쭉쭉 내려가게 되면 정말 답이 없어서 그거는 1,000원 이하에서 손절하시던지 아니면 시간을 한 번 배팅을 한 번 해보시던지 약간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상담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에도 또 전화 상담이 이어지니까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역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후짱에도 힌트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데일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챔피언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